승민 대리님 주말에 결혼하셨어요? 어떻게 저한테 말도 없이 결혼하실 수가 있어요? 어? 나 아니고 동생이 결혼했어 동생이 그러니까 동생분이요 어쩌 한마디 없이 결혼을 해요? 우리가 이 정도로밖에 안되는 사이였어요?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모질 수가 있어요? 아니 그 혹시 우리 리순씨가 내 동생이랑 아는 사이던가 몰라요! 그치 모르지 나는 또 오해할 뻔했잖아 저희 가족 아니었나요?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?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결혼이라뇨 리순씨 진정 좀 해봐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 사랑이 어떻게 변해요? 아유 이 사람이 왜 이래 정말 누가 뭐가 변했다고 그래 청첩장 하나 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어요? 어떻게 어떻게 대리님 진짜 믿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파보 대리님 파보 아니 제 동생 결혼식을? 그건 아니지 않나요 선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있어 선을 지킨 일 세 분은 잘하고 계신가요? 이거 진심 펀치였어 아니 이러고 있을 줄 몰랐지 야 이 사람아 무슨 소린가 했죠? 오여 감사합니다.